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양준모입니다. 금강 1894,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작품입니다. 저는 이 작품으로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. 이 작품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뮤지컬 배우가 되었고요. 우리 한민족,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. 사랑도 담고 있고, 애국심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. 부디 이 공연이 저희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고 또 좋은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 배우들 모두 다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열심히 힘을 내서 연습에 몰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금강 1894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